자막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신기하게 포장돼 준다. 이렇게 식을까봐 이렇게 했나봐. 보험팩. 아,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요? 그러하구만. 오, 잘 보이고 피자. 갈릭 소스 좋아요. 화마산을 버리고 칼로리 좋단. 피자 여기, 옐로우 피자야. 저거 쓰면 어디 오지? 아, 차가워. 아까 짜장면 먹긴 했는데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세팅방 어그로 때문에. 응, 새벽에도 그들을 주는 곳이 있죠. 아, 진짜 한 조각 한 입마다 뿌리는 거예요? 아, 진짜 한 조각 한 입마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여러가지 차가 돼요. 이 치즈가 너무 편하게 찍으려고요. 아, 지금 다 아마라고 엄청 많아요. 아, 다 아마라. 아,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initiated. 아, 진짜 klass.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아, 진짜 replied. 아,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막 배달 온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의 아빠이고 또 누군가의 가장일 수도 있는데 요즘 남자들 되게 힘들어 택배 아저씨들도 막 범죄자 이런거 되게 많이 사람들이 막 문서 안 열어주고 막 그런데요 맛있어 이상한 남자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따 보아요 이거 만 얼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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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없어요 와요 와요 로켓 승부님 또 펜 가입고 있습니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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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완전 맛있어 근데 콜라가 없어서 좀 화가 난다 피클 국물은 좀 왕님은 또 다섯 개 팬클럽 가입고 계십니다 힐링상 자고 일어나서 먹는다고 남겨두랬어요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럽네 풍선도 많이 터지고 사만다리도 찍고 죽겠다 봤다 ? 철구 오빠는 36,000까지밖에 못 찍었어요 3만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저씨 근데 36,000도 솔직히 난 너무 행복해 다 철구 오빠 덕분입니다 먹방 둘이서 36,000은 레전드 아니에요? 딸은 어그로도 안 끌었어 그냥 채팅방제도 그냥 셀리엑스 철구 밥 한 끼 합니다 한쪽 그냥 밥 한 끼 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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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도 맞아 막 우리도 막 뭐 푸파 바퀴벌레 먹방 이런 거 했으면 4만 그냥 넘겼을 것 같게 돼 맞아 철구님 도착 전에도 망까지 갔었지 그만큼 기대가 커? 컸는 건가? 어 응 할 말 생각하지 응 맞아 아 진짜 14,000원 쓴다 포기관들 캐핑가 있고 심장 저 논현동이어가지고 여기 24시가 되게 많아요 여기 피자 치즈 비싼 거 쓰나봐 맛있어 농촌이 어디지? 농촌이 어디지? 농촌이 어디지? 퀴즈 퀴즈 음, 이거야? 콜라 먹고 싶어요 음 음 음 없어 음식냐? 음, 내 아고기님 다 얼려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아까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남긴 거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이렇게 홍합탕하고 불고기랑 관찬들 해놓은 거 다 얼려놨지요 짜장면은 절어놨다가 먹을 수 없어 저거는 그냥 사장님께 그냥 드리는 게 나아 부그러워가지고 저거 좋아 그쵸? 외칠 수 있다 외칠 수 있어 외칠 수 있어 미국 시간으로 산다고? 근데 저는 방송 처음 배울 때 정 시간이 10시로 배워가지고 계속 10시로 이렇게 하게 돼 그리고 막 10시에 내가 방송 시간 못 찍혀가지고 못 키면은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뭔가 10시가 방송 시간이다 이게 21살때부터 계속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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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옐로우 피제 셀린이가 남겨 놓으라고 자고 있나서 먹는다 했어요 저도 이거 먹고 이제 자고 이따 10시에 있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용실 가서 메이크업 받고 준비해서 셀린이 동착하고 PD님 걸로 해서 큐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먹고 저도 바로 잘 거야 이제 셀린이가 먹게 남겨 달랬어요 자고 있나서 먹는다고 같이 가 왜 우리 같이 봉사활동도 다니고 미용실도 가고 하자 이거 안 가면 안 되냐고요? 그냥 갔다 와야죠 남순이가 그냥 서인방에서 셀린이랑 안 사귀고 그냥 진결했다고 갸업치고 있다고? 거짓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안 사귀어 그냥 친게 또 어그로 끄네 또 어그로 가서 놀아주세요 형들 응 동갑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안녕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으아 으음 헤드쥬니네 도블베르 고맙 고맙 고신다 엄마는요 아직까지 화나 있다고? 치즈는 또 한 개의 삶을 피고муark 아니야 서윤이가 나보다 낫지 내가 서윤이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내가 가슴도 서윤이보다 더 크고 내가 서윤이보다 돈도 많고 내가 서윤이보다 아프리카 선대고 서윤이보다 잘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서윤이가 나보다 잘났지 인정? 이건 맞지? 아니야 내가 더 커 어으 그런 맛에 또 이뻐선물도 꽁꽁 가시나 왜 철군님도 이렇게 트름하구만 별 있는 식품은 꽁꽁 가시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런가 너무 많은데 누나도 알아 근데 애매해 또 강태지키면 또 뭐라하고 금치도 걸면 또 뭐라하고 또 안 읽어주면 또 뭐라하고 또 읽으면 또 뭐라해 그래서 누나도 진짜 미칠 것 같았는데 그냥 욕할 사람들은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하고 옆에 있을 사람들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화를 나면 그냥 화내고 울고 싶을 때 그냥 울게 그냥 어쨌든 욕할 사람은 욕하고 있을 사람은 있으니까 에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태지키면 또 강태지키나 뭐라해 벙어리지면 또 벙어리진다 하고 또 그 기준을 잡기도 너무 애매해 응 오 아니 뭘 또 발닦고 잘해 생가입이나 시켜줘 따연우 에휘스님 또 열기핀 같이 또 꼼꼼꼼 고였어 에휘스님 감사합니다 고구마야 여자 동생 선물? 나는 방금 저 밀고 있는 불가리안 로즈 미스트라든지 그 오일로 만든 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불가리안 로즈 여기 있는 불가리안 로즈 마이너스 그리움 안 까먹고 와 물방울떡 음 좋아요 좋아요 하루 안 까났다고 냄새 안 나 이틀에 한 번씩만 머리 감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 밥만 남겨나겠다 이제 생냥이 먹으라고 물방울떡 야하다 근데 이제 못 먹어 나 이제 잘거야 그리고 다들 이제 낮에 보장 안녕 음 음 행복해 줘라 행복해 줘라 행복해 줘라 행복해 줘라 행복해 줘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 줘라 행복해 줘라